이곳 옥천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 윤태훈입니다. 젊었을 때 이태리 밀라노에서 디자인 공부할 때 커피의 본고장 로마에서 에스프레소를 처음 알게 돼요. 그때부터 문화의 충돌을 겪은 후 디자인과 감성과 커피를 더해 만든 공간입니다. 이 정원 앞에 옥천과 역사가 느껴지는 유럽식 건축물 그리고 정원의 아름다울이 수목에 빠져 3년에 걸쳐 직접 살게 시공한 공간입니다. 이 옥천의 물소리와 바람소리, 매미소리가 울려퍼지는 이 카페로 많이 찾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